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젠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잠들어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신 11, take 2 안녕하세요. 프레젠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잠들어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잠들어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저희 방금 이 방에서 했습니다. 하이하이 잘 들립니다. 한 번 더 머리 쓰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치리에요. 치리는 빅토리아를 마신답니다. 빅토리아 협찬 광고 주세요. 그 정도로 영화 보 mobility 영원단의 촬영을 영아leshport 하시네요. 내일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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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페 브이로그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 목소리 퍼빈! 안녕하세요! 예쁘게 뭔지 알지? 맞아! 이렇게! 이렇게! 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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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람! 무조건 무조건이야! 저의 꿈을 were! 아악! 자, 그걸 이렇게! 실버가 끝장애자 학교에 계산했던 이종원 선생님은 레코냄 못해! 그러니까 싶어 그날을 향해 드렸어 텍스토리 탄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